352번.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은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. 요구한다가 동사. 많은 인내가? 목적어. 그 다음에 뭐가? 주어가 뭐예요? 주어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어네.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이야. 그 다음 배우다가 동사. 악기를. 그 다음에 바이올린과 같은 오른쪽에 나와있는 서치해지 쓰면 된대. 자 그러면 여기는 주어가 없네? 그럼 이 표현 뭘로 만들면 돼? 투부정사나 ing로 만들면 되겠죠? 동명사 주어를 하건 가주어 진주어를 하건.